X2 우리 뽐란 이거 재장님 이거 받아라 집에 와서 전이라고 가시고 넉넉한 표정이야 이거 먹으세요. 이거 뭐야? 너 야근하신다고 해서요.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프로포즈도 제대로 못 받고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만 하고 고맙다 정말. 아이고 새삼스럽게. 아 근데 무슨 이런 옷을 다지고. 갈비 맛있었다던데. 친구 중에 포스포 소집하는 놈 있거든요. 걔한테 피카소 꽤 있길래 뺏어 왔어요. 처음에는 입하고 좋아한다고 그랬는데. 선배님 괜찮으세요? 아저씨. 아저씨가 어설픈 소리야. 어? 아니 차가 없다는 거 빤히 봐놓고. 아니 누가 뒤에서 오래. 이영채 씨. 지갑 두신 분. 자 여기. 감사합니다. 지갑 찾아놨는데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사든가. 저는 좀 그렇게 사례금 드릴게요. 아 진짜 기분 살짝 상하려고 그러네. 지갑. 아 진짜 왜 그래요. 이게 정말 야 너 정말 혼나 불러. 아니 아저씨. 아저씨가 잘못 터졌잖아요. 사람이 먼저입니까 차가 먼저입니까. 아 미안해 어 됐지. 야 혼나 불러. 야 그 손 못 놔? 이거 또 뭐야. 얘 애인이다. 혼나 불러,imaan 봐야 돼요? 오늘도 돈을 종이책 Lie ties다 다시 해야만 더 품어. ans iii е